안녕하세요 쨍쨍이들. 여기는 여러분들의 꿈의 날개를 달아드릴 통합사회 강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듣는 시점은 다 다르겠지만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공부 되게 어렵다던데 성적도 많이 밀린다던데 나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설레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여러분들은 잘해왔고 잘할 거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않도록 선생님이 함께할게요. 선생님 통합사회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줄 건데 선생님이 통합사회 강의와 교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목표했던 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이 강의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또 내신을 넘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두 번째는 재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재밌었어?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강의와 교제를 만들었고 재밌는데 점수도 잘 나오네? 재밌는데 내가 전교 획득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강의와 교제를 짜놨습니다. 선생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 선생님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면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사회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선생님이었어. 자사고 알지?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중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변별해 내는 그런 학교잖아. 자사고에서 1급 전교사로 오랫동안 복무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입학 담당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EBS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로 3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비상출판사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에 이 출간을 했던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사 통합사회 세계사 동아시아사 1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10년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굳건한 1등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겨울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2025년 기준으로 8년 동안 메가스터디에서 유일무이한 1타 강사로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8년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저의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적으로 이다지도 친절한 더 링크라고 하는 강좌가 있어요. 중학교 사회랑 고등통합 사회를 연결해주는 강좌인데 사실 이 강의는 중3 여름방학에 들어야 베스트인 강의예요. 선생님 저는 중3 여름방학을 이미 놓쳤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중3 여름방학 때 못 들었다면 중3 겨울때부터 혹은 고1 학기 중부터 바로 그냥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완성을 들으면 됩니다. 통합사회 전범위 개념완성을 하는 강좌이고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무조건 들어야 되는 강좌가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완성이에요. 선생님의 모든 담을 수 있는 모든 노하우와 꿀팁과 교과서 8종과 전공 영역의 필수 개념을 다 때려 넣어서 만든 게 바로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완성입니다. 자 이다지도 확실한 복습노트는 짝꿍 강좌예요. 확실한 내신완성의 강의를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확실한 복습노트 강좌도 복습 강의와 교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문 지필진과 함께해서 고퀄리티 개발 문항으로만 진행이 되는 문제풀이 강좌가 있습니다. 이다지의 메가스터디 엔제라고 되어 있는데 메가복스팀과 함께했어요. 경제 전문가, 사회문화 전문가, 지리 전문가 이 강력력의 전문 지필진 선생님들과 이 메가스터디 1타 강사인 선생님이 함께 참여를 해서 내신부터 순환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문항 유형을 파악을 하고 문항을 개발을 해서 고퀄리티 문항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메가스터디 엔제로 제가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의 내신 완성은 중3 겨울방학을 권장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끼고서 살아야 되는 강의이고 확실한 복습 노트나 이다지의 메가스터디 엔제 같은 경우에는 고1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직전대비 특강은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시험 직전에 바로 듣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키치프레이즈가 시험 하루 전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직전대비 특강입니다. 시험 직전에 고1학기 중에 들으면 되고 그리고 이다지의 최종병기 강의가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이 있어요. 정말 학생들이 1등급과 만점을 좌지우지 않은 그런 문항이 있는데 그 문항을 잘 풀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주제별 특강이 또 짤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1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주면 이다지도 친절한 더 링크라고 하는 강의 자체는 중학사회랑 고등통합사회를 연결해주는 강의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사회의 비중이 40%는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40%에 해당되는 내용은 중학교 사회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까먹었다는 거죠. 시험지를 제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중학사회 기념도 다 까먹은 거예요. 이 중학사회의 내용 중에서도 고등통합사회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잖아. 중학사회와 고등통합사회의 공통 개념의 내용을 정리를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사회 문제랑 고등학교 사회 문제를 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중학교 사회 문제랑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내가 앞으로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교재 강의에 뭐를 담았냐면 중학교 사회 문제랑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항을 동일 주제에서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사회에서는 달달달달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목차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해나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라던가 기후와 관련해서 이미 까먹었던 내용들 고의도와 저의도가 무엇인지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부터 용어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강의가 이다지도 친절한 더 링크라고 하는 강좌예요. 중3 여름방학의 수강을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듣지 못했다 혹은 빠르게라도 이제 좀 마스터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바로 확실한 내신 완성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얘는 이 한 줄이 가장 잘 표현하는 거야. 교과서 8쪽 및 전공 필수 개념을 총망라한 정말 확실한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강의라고 해서 저는 5번 반복 시스템을 활용을 할 거예요.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영역을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 특히나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암기죠. 그런데 사실 과탐의 내용도 통합과학의 내용도 암기가 들어있잖아. 그런데 이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암기는 어떤 암기냐면 머리로 이해가지가 않았는데 달달달달 암기하는 단순 암기 영역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단순 암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본질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고 본질적으로 이해한 이후에 암기를 하면 쉬워지거든요. 수업 내에서는 100% 이해하고 수업 내에서 5번 계속해서 개념을 반복해 주면서 70%는 암기하게끔 반복을 해 줄 거예요. 교과서 8쪽의 내용을 모두 분석했어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분석과 관련된 캐스트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8쪽이라던가 내신 기초의 분석을 통해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강의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교과서 8쪽의 내용을 모두 분석해서 사실 수능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내신 기초 문제를 전국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좁은 범위로는 서초구랑 강남구랑 관련된 내신 기초 문제는 7개년치까지 제가 주제별로 문항 패턴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내신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요하게 출제되고 어떤 내용으로 함정을 파서 여러분들이 틀리는지 억울해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꿀팁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이 바로 확실한 내신 완성입니다. 한 강자로 내신에서 수능까지 완성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끼고 살아야 되는 강의란 교재가 바로 확실한 내신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확실한 내신 완성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복습하게끔 만든 게 바로 복습노트 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념 완성을 복습하는 가장 완벽한 강의인데 8종 교과서가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1종, 교과서 1종 우리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를 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8종 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다 들어있는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든 게 바로 복습노트입니다. 복습노트 교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 서술 방식 그대로, 줄글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교과서와의 차이점이 뭐냐? 선생님은 교과서는 아니고 8종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교과서식의 줄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확실한 내신 완성의 교재와 강의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게끔 줄글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개념 완성을 복습하는 데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 줄글의 내용 중간중간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빈칸을 뚫어놔서 그 빈칸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저절로 복습이 되는 자동암기 강의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복습노트는 확실한 내신 완성 들으면 그냥 무조건 짝꿍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교과서 8종의 모든 사례로 완벽하게 분석해요. 자 확실한 내신 완성은 강의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모든 예시와 모든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지는 못하고 여러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는 8종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예시에 대해서 제가 다뤄줄 거예요. 1대1 강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칠판, 판서, 강의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느낌일 수도 있겠다. 눈앞에 있는 것처럼 1대1로 과외를 받는 것처럼 그 카메라 앵글을 만들어서 2분할 화면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더 복습도 되게 잘 되고 내가 선생님한테 지금 뭔가 수업을 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언니, 내가 알고 있는 누나 중에 내신 시험 진짜 끝장나게 관리해주는 이 아는 언니, 아는 누나가 앞에서 같이 과외해주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준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다지의 메가서드 엔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필진과 함께한 유일무이한 교재예요. 각 영역 전문가들과 1타 강사, 이다지 강사가 같이 함께해서 문항을 개발을 했습니다. 8종 교과서 평가 문항이 있어요. 평가 문항과 전국학교 기출 문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빈출 유형을 선별했고요. 내신에서 수능까지 모든 문항과 또 그 문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패턴별로 다 나누어가지고 문항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서술형 문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객관측보다 더 까다롭고 그리고 되게 억울하게 부분 점수에서 깎이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풍부하고 많은 사례의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전 대비 특강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험 하루 전 최고의 선택. 왜냐하면 1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2시간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 딱 진짜 시험 직전에 들으면 너무 좋겠죠. 당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들어도 좋고 시험 직전 초압축 강좌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이 한 강의 수업을 듣고 5분 있다가 바로 시험을 봐도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든 강의입니다. 앞에서 여러 내용을 통해서 여러 커리큘럼을 통해서 잘 따라서도 시험 직전에는 간략하게 빨리 스피드로 정리해줄 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빈틈을 채워줄 강의가 직전 대비 특강입니다. 단 2시간으로 시험 범위를 완성하게 하고요. 직전 대비 특강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핵심 개념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랑 더불어서 이 개념을 바로바로 자주 실제되는 문제다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강의랑 다르기에는 개념을 요만큼을 공부하고 그 개념을 바로 한번 함정 선지에 OX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어요. 문항 패턴별로 모든 문항 유형을 정복할 수 있게끔 문제풀이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수의 최종 경계를 소개를 해주면 초고난도 문항을 위한 주제별 특강이에요. 초고난도 출제의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심지 사람이 심지가 굳어야 되잖아. 심화질이에요. 그러니까 질의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문제가 나오고 고3 세계질에서 나오는 강실현이라던가 기후와 관련된 그래프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심화질의 내용을 특강으로 준비를 해뒀고요.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잖아요. 심경, 심화경제랑 관련해 특강을 준비했어요. 선생님은 증권사에서 2년 동안 일했고 국가공인 경제경영자격증을 13종이나 취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심화경제이고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만 선생님은 경제가 제일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는 이 너무 쉽고 너무 재미있는 경제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어려운 파트인데 나는 제일 자신 있는 파트가 지리런 경제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최종 경기에서 쏙쏙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고3 수능 수준의 개념과 문항으로 내신의 만점을 대비해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3의 수능 수준 그러니까 심화된 내용으로 이 내용을 학습해야 내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건 간에 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 그런 내용들까지 담아내서 만든 강의가 최종 경기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커리큘럼과 관련된 이 모든 소개는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르치는 사람의 제1의 자질은 잘 가르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자질, 태도로 가져야 되는 게 내가 가르치는 대상, 학생들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진짜 내가 가르치는 짝짝이들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특히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보면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반짝반짝하게 빛나면서 자기를 잘 해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려줄 때 내가 작게나마 짧게나마 이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살아가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더 동기부활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 내신 명예전담 코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선생님 강의 듣고 통상 65에서 95점으로 30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전교 1등 했어요. 이런 거를 DM으로 증빙 자료랑 보내주면 제가 스토리에도 딱 이제 올려주고 거기에서 내신 명예전담에다가 영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커리큘럼 잘 따라와서 강의 잘 듣고 시험 잘 보고 내신 명예전담의 이름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커리큘럼 가이드 들어주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더 좋은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화이팅!